안녕하세요 드롬부풍지대 입니다 오늘은 작년 BOC 랠리 때 봤던 에어스트림 모델 두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엄청 큰 카라반과 조금 작은 카라반 두가지 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어스트림 25 IB 모델과 베이스캠프 20 모델이었는데 일단은 먼저 25 IB 모델은 유럽편이라 해서 유럽형의 카라반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구요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유럽편 모델은 알데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외부는 저는 스텐인줄 알았는데 스텐이 아니라 알미늄이더라구요 비행기 외부에 들어가는 알미늄 표면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단은 외부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세차를 해도 세차할 것 같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외부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U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 카라반처럼 창문이 많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한 4명에서 6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도 깊고 넓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드 상부가스렌지도 있고 지금 저쪽에 이렇게 만지고 있는 저 뚜껑은 TV 슬라이드 TV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서 TV를 달아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인데 전동인지 수동인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부를 이렇게 봤을 때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푸시 타입으로 아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확실하게 자세히 모릅니다 안 달려졌기 때문에 지금 바닥 쪽으로 보면은 구멍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구멍난 부분이 알되 바람이 통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일랜드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아일랜드 침대가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펼쳐졌다고 하는데 뒤쪽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가려면은 저렇게 접혀 있어야만 저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뒤에 또 창문 쪽 창문이 4개가 예쁘게 있습니다 이 화장실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늙습니다 저기 화장실 안에도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은 세면대가 들어가자마자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유럽형 가라반에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기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오른쪽에는 독립형 샤워실이 있습니다 독립 샤워실 유럽식 가라반에 있는 독립 샤워실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유리는 투명한 게 아니라 이제 스모그 타입으로 안에 잘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열어보면 이쪽에는 뭐 수건이나 이런 기타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화장실 세면대도 뒤쪽에 알대 열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저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수하면서도 바깥을 볼 수 있게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공간이 넓은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외부 벽면이 전부 다 저렇게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닦으면 닦을수록 이렇게 광이 나고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천장도 저렇게 재질이 다 알미늄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뭐 전등도 있고 전등은 워마이트 색깔로 이렇게 따뜻한 노란빛이 이렇게 나게끔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예전 에어스트림 생각하고는 좀 틀립니다 완전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창문이 많아서요 지금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저 아일랜드 침대가 책자에 봤을 때는 전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길이도 내부의 길이가 6,7이 정도 됩니다 6,70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2.5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엑스리트인 엑스리드 가는데 3.5톤까지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크노트사에 3.6톤까지 견딜 수 있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닝도 한 5m 정도 돼서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어... 190L짜리 쓰리웨이 데포드 냉장고가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포드 변기가 카라반 거랑 똑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보통 카라반드는 수명이 10년이라고 봤을 때 10년이라고 쳤을 때 이거는 그것보다는 한 3, 4배는 더 갈 것 같은 게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튼튼합니다 저기 유자형 테이블에 보면은 6명이 앉아도 충분하고요 위에는 맥스펜처럼 생겼는데 맥스펜은 아닙니다 맥스펜은 아닌데 이름이 이름은 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환기펜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맥스펜이랑은 비슷하게 생겼고 리모컨은 안되고 수동으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좌측에는 저렇게 냉장고 190듣짜리 대포도 냉장고가 있구요 어... 보통 이제 요즘 유럽형 아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양문으로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는데 어... 저건 한쪽으로만 열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위에는 냉동고 따로 그 다음에 밑에는 냉장고 따로 쓰리웨이기 때문에 이제 뭐 12V 220V 가스 다 가능하겠죠 사용은 네... 그리고 저 사이에 어... 네... 옷장이 저렇게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알대 어... 물통이 보조물통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좌측에는 소화기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소화기 아니고 어... 확장... 배드에 밑에 받치는 건지 하여튼 요런 물건도 있습니다 저도 저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미국식 카라반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유럽 카라반 처럼 예쁩니다 색깔도 소파는 베이지색이고 네... 가구도 베이지색으로 해가지고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간접조명 웜 화이트로 이렇게 많이 잘 돼 있습니다 유럽형 카라반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나고요 어... 미국식이라고는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듭니다 네... 네... 싱크볼 또... 좀 넓고 깊어서 실제로 저기서 설거지하기도 충분하구요 네... 3구... 뭐... 가스레인지 아마 밑에 오븐이 있었는지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네... 오븐도 아마 돼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안에는 전부 다 네... 이거는 베이스캠프 20 이라는 모델인데 오...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어... 제가 보기엔 비싸더라구요 근데 이제 어... 저거가 겉에서 봤을 때 작은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어... 충분히 공간이 넓더라구요 상당히 넓더라구요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많이 틀리고 어... 안에 들어가면은 네... 요렇게 깔끔하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에는 네... 침대 겸 소파 변환 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이쪽에는 아마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네... 라운드 두어져 있는 소파인데 저기도 의외로 사람 많이 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면 전체가 창문이라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크기는 400급 카라반 정도만 한데 어... 실제로 생활 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무게도 어... 아까 전에 유로피안 20... 음... 유로피안 아까 큰 것보다는 조금 많이 가벼워서 예... 끌고 다니기도 좀 좋을 것 같구요 어... 저것도 가격이 상당하더라구요 저도 가격은 확실히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그때 엄청 비싸더라구요 비싼데 일단은 수명이 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일단은 예... 이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구요 어... 블루버드 사장님과 뭐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구경도 시켜주고 어... 재밌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구독자님들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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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